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걸쳐 찾아가는 이민청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청 유치의 당일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총 42회를 걸쳐 진행되었으며 2035명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신안산 대학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유학생과 국내 학생, 교직원 등 122명이 함께 참여해 이민청 유치를 응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설명회 과정에서는 1511명의 시민이 참여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86.6%가 한국의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이민청을 안산시에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청이 안산시에 유치되었을 때 기대하는 점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이 40%로 높았습니다. 이 밖의 일자리 증가, 인구 유입, 공공기관 상징성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이민청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사항은 머리 질서 및 문화 차이가 1위로 차지하였습니다. 범죄 발생, 이민자 유입 등도 우려사항으로 꼽혔습니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소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공간과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안산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이민청 유치를 위해 시민공감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국민의소를 박주영 기자였습니다. 경기국민의소를 박주영 기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